안녕하세요. 오늘 9월 19일 제 생일입니다. 생일 기념으로 동생이랑 엄마가 놀러왔어요. 응? 지은?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윤화 안녕? 윤화 안녕? 반가워요. 반가워요. 고등어랑 제육을 시켰는데 미역국이 따라왔어요. 어쩌다보니 생일 미역국을 먹게 됐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하나, 둘, 셋. 파리바게뜨가 아닌 곳에서 사봤는데 일반 과자점이거든요.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신기해요. 버터 케이크 같은 맛. 금요일 오전이에요. 이제 지은이 곧 돌스냅 촬영이 있어서 더움이제에 왔습니다. 한옷 컨셉이에요. 피팅하러 왔습니다. 지은이 옷도 네, 여기 다 입었어요. 엄청 많아요. 지금 결정을 못하겠어서 샘플을 보고 있어요. 지은이가 곧 골라볼래요? 지은이 이거 이쁘게. 지은이. 지은이 무슨 한복 할까? 이거 아니야? 이것도 예쁘다. 어, 이쁘다. 그래도 꽤 많이 나가는 한복이에요. 지금 후보 3개. 다 분홍색 계열이고요. 지은이 옷은 요걸로 결정. 이 부니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뻐요. 지금 지은이랑 저 옷은 골랐어요. 저기 벽에 붙어있는 여기 붙어있는 거 말까 해요. 어, 지은이 마음에 들어요? 이제 아빠꺼 고르기. 우리 옷은 요렇게 정했습니다. 지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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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잘 있네요. 다행이다. 피팅하고 근처에 밥 먹으러 왔어요. 바소라는 곳입니다. 가운데 화로도 있고 신기하네요. 우리가 첫 손님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느낌이 신비한 곳입니다. 지은이도 의자에 앉았어요. 지은이도 숟가락이랑 포크 생겼네? 어? 좋아! 그거 가지고 놀고 있어? 아란치니.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. 안에는 이렇게 밥이 들어있습니다. 올리브 오일 파스타랑 크림 파스타 이렇게 시켰어요. 지은이도 밥. 우리 가족 밥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되게 바쁜 날이에요. 밥 먹고 나서는 지은이 사촌동생 100일 파티에 갑니다. 짜잔! 이렇게 귀여운 금반지도 있어요. 와, 이쁘다. 윤아야. 아이고 짜증 나. 와, 윤아 100일 축하해. 예쁘게 준비하고 있어요. 윤아 옷 입자, 이쁘니. 우와! 오빠 이거 해. 아, 일로 가겠구나. 지은이 100일 떡 바닥에 잘 잤어요. 아, 일로 가고 싶다. 파악 파악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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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. 집에서 잠깐 쉬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. 5시에 이번에는 돌잔치 피팅이 있어요. 하하하. 쉬고서. 응. 파이팅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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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돌잠치 피팅하러 왔어요. 딱 들어오자마자 얘가 너무 예뻐서 노란색으로 피팅. 엄마도 노란색. 그래서 응모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응모하면 돌잠을... 일정 끝. 집에 왔습니다. 바람개비 바다 왔어요. 바람개비, 슈우우우. 오늘 고생했어요! 언제 다 Cay dungeon? 진아, 잘 놀고 있어? 짠! 짠! 파이팅! 행복합시다! 지은아! 까꿍! 지은이 어디갔지? 지은이 어디갔지?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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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 어디갔어?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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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!